어 김보요 1번 냄새 맡았나? 절로 돌리라니까 저기 빨리 돌리라 2번 아니 먹고 줘야지 내가 먹고 줘야지 저는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아니 내가 제일 마지막에 먹었다 야 알았다 니 내 앞에 내 뒤에 물어 네 니 그럼 여기 오나? 여기 오라고 아니 여기 냉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오라고 아니 밥도 먹어야지 그냥 들고 오라고 밥 좀 안 드시는 거 아니요 개미 목이요 물이 아니에요 물 아래요 맛있는데 먹으려고 그랬네 내가 진짜 반 정도 먹어줄래 아니 용화 커피 안 자라고 어머나 내가 다른 맛을 먹으려고 그러고 아니 저거 다 먹으라 진짜 아니 다 먹으면 안돼요 맛없다 맛있다 맛있다 한 번 드시면 야 어쩐ду probability 이거 야 야 먹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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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빈 찬그라빈 아 아 다시 또 날아줘 우리 직강이예요 한 이상 남아서 다시 돌리라 이제 끝 괜찮아 아 현우야 내가 저거를 당하싶으면 니하고 성기하고는 그만큼을 한 대씩 넣어야 돼 행금 물 아닙니다 아니 내가 니 앞에라 안 먹은 사람 제가 안 먹었어요 야 찍지 마라 그만 찍어라 그릇을 잘 그릇 안에 넣어 아 맛있다 아이다 우와 진짜 안 먹었다 진짜 이걸 장난 아니네 아 진짜 안 먹었다 조언언니 배트나요 안 배트도 안 배트도 안 배트도 안 배트도 안 배트면 바꿉니다 나 솔직히 나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양이 자 이제 4명 남아 최종 라운드까지 4명 남았습니다 니 아침에 늦으면 죽는다니 와 많이 먹었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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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물 아니에요 와 거의 다 묻네 자 우리 우리 부장님 내가 내가 바꿔다 내가 아니 바꿨잖아요 바꿨다 만약에 이거 내가 다 물어 한 명 더 남았어요 그래도 아니 내가 다 물어 다 먹으면 뭐 소원 뭐 새로 만들어 새로 만들어 니가 다 먹으면 새로 만들어 화이팅 중겄다 중하지 마라 내 안주 한게 안주 먹을래 고기 없어 그래서 샀으니까 여기에 준비해놨다 내가 그만큼 먹는다고 새로 만들어 줘 다 먹으면 새로 만들어 준다니까 현부야 근데 500배 안됐어 근데 500배 안됐어 그렇지 얼마 안 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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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역시 사수 우리 찍어야지 박수를 치고 아무것도 내모씨 숟가락 찍으라 하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왜요 왜요 여기다 여기 찍어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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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니가 만들어야지 아아 아아 뼈까지 씹어먹을 라인 알잖아요 아직 이제 아아 이제 니가 만들 수 있다 빨리 만들라 아이 술도